교육 당국이 임분먹이기 등의 리더십 훈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빚과진리교회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은 빚과진리교회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은 학원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 관내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 빚과진리교회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회 맞은편 건물 2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며 학원 형태로 보이지만 학원 등록을 안 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빚과진리교회가 임분논란을 빚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4일 현장실사를 한 뒤 22일 동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할 세무당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는데 교회가 관할 당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빚과진리교회 측은 교습비를 따로 받지 않고 교인들의 기부를 받아 운영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해당 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12일 가혹행위 논란을 빚는 리더십 훈련 자료 입수를 위해 빚과진리교회 시설 10곳을 압수수색할 당시 진정 대상이 된 교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김재경입니다.